또 명예 5레벨이야 지겹다 지겨워 그냥 명예 5레벨 탑 라이너 난 명예 5레벨 이거 캡슐 많아 일곱개 그냥 명예 매시즌 5레벨 그냥 매너는 진짜 이거 이거 에잉 정트록스? 그거 맞아? 아니 그렇게 많이 바뀌었어? 요즘 정글 아트가 대세 아 진짜요? 아 그래? 아니 내가 롤을 오랜만에 하니까 이게 진짠지 모르겠네 와 돌아온 큐평큐 그리웠습니다 진짜로 근데 맞았어도 날아갈 자신은 없었어 와 근데 아칼리 1레벨 라인조 진짜 강해졌다 패치 전에는 솔직히 말하면 진짜 유미보다 구렸는데 진짜 유미보다 구렸는데 아니 이게 왜 나 점화 안 쓰고도 잡을 줄 알았는데 이게 왜 안 죽지? 어? 하늘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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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 이녀석! 아 검거 왔뇨 와 와 주문포식자 헤르맨스 발걸음 난리났다 넘어가라 어? 야 이 삑 어? 어? 어이 굳소나 니야 안 보이지노 안 보이지노 어? 어 이게 어 타워가 한 번에 안 터져서 좀 놀랐네 아니 아트 종글 좋은데 님들? 어 이게 종글이 돌아지는구나 아이고 하고 있었는데 오겠다 아! 아 아 잠깐 아 아니 야 아니 잠수함으로 와야지 아니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요거 먹고 있지 않을까 아 이건 먹었구나 그럼 이거 일로 와 이 자식아 아씨 뭐야 이거 스톤 왜 이렇게 길어 뭐야 이거 아니 난 피오란 줄 알았지 어 뭐야 어 캐리 예상 렌렉톤 어 어 이건 죽어도 못 이기는 상성인데 어디간거지 뭐야 어디간거야 설마 우리 정글 먹나 뭐야 음흥하네 어 저거 예전에 내가 하던 어 여기 볼라베오 왔는데 어 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 진짜 어 진짜 아 아 이 귀여운데? 그거 내가 예전에 자주 쓰던 콤보지 미안한거 알지? 심파 나오기 전에는 절대 안되겠다 아니 너무 귀엽잖아 인녀석아 아 아 아니 뭐야 이거 나 심파인데? 샛! 응 고정 데미지야? 많아 작은거 이녀석아 뭐야 이씨 우리 총알이 아니잖아 어? 서프라이즈 어? 어? 으허허허허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나 D 잡는데 좀 위험하다 근데 미친가 그렇지 하하하하하하하 캐릭 왜 내가 궤도에 오르면 다 깨무는거 같지? 샤코 배내야겠다 이걸로 저격하는 애도 있으니까 설마 우리팀에 있는거 아니야? 음음 바로 그래그래 아니 미치겠어 진짜 잘해보자 AD해야되네 리달리, 소나카, 카르마, 셔퍼터가 왜이렇게 많아 뭐야 그러면 탑 카르마야? 탑 카르마인데 내가 AD면 뭘해야될까요? 뭐랑 연해 갈게요 열 받네 이거 좀? 이걸 때려? 아니 근데 안맞았어 포탑을? 아니 포탑, 아니 포탑컨의 신인데 얘? 야 이걸 한대도 안맞았다고? 이건 나도 불가능한데? 잘 걸렸죠 이거 우리 호흡이 안맞았다 내 Q가 맞고 제가 배달했으면 잡았는데 뭐야 이거 아 스태틱 처음 보는 유형이네 이거는 잠시만요 잠시만요 진짜 피기 이이이이이이이이 내 연기에 딱 걸렸죠? 견제에 너무 치중했죠? 근데 이외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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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찰을 찰을 손 날래? 누가 그런 철진한 챔프 가져오래? 라이엇이 어? 라이너로 쓰지 말라고 미니언 데미지 반터막을 냈는데 누가 그거 쓰래? 아 얘 또 배부르니까 또 뭐랑 가기 싫네 아 진짜 사람이 간사하다 어? 배부르니까 갑자기 크라켄 가로 생각나는 거 뭐야? 선생님 탑카리스타 그립지 아니신가요 나 안갈게 슛 빨리 풀어! 풀 거면 춤추지 말고 보거동 될까요? 여기서 나가지 않으면 어 사적인 감정은 없는데 나이스 어? 위럼 템 뭐가? 모랑 돌풍은 좀 아니지 않나? 몰돌? 간다리 자이라야 구하러 왔어 아쉽고 아프지 자 이거 맞으면 연계가 하나 더 있다 백하림 소환술? 하하하하하하하하 와 끝났다 제드가 10렙이니까 아직 궁이 없지 않을까? 참아! 참아! 아 아 잠깐만 얘 궁 도는데? 아니 얘 궁이 없었네 아 나 이거 오랜만에 하니까 궁쿨 계산때문에 아 어어? 아니 오늘 게임이 거의 다 오픈이네 하하 나왔구나 전설에 AP종결하고 미드는 뭐 키아나 제드 나왔구나 드디어 이거 이러면 탑은 뭘 하면 되냐 에코가 성장하는 동안 자원을 1도 안 먹지만 나름의 이 아웃풋이 나오는 그런 챔을 골라야되요 뭐가 있을까? 뭐야 탑 사일러스야? 탑 누구야? 자크냐 사일러스냐? 몰라 카밀 이 워 어 딱 걸렸어 이 녀석아 왜 이렇게 순진해? 어? 어 안 지켜 안 지켜 안 지켜 으음 아니지 에코 킬 줄라고 근데 내가 보니까 쟤도 못 찍었어 우리 에코도 게임 처음이라 모르시나 본데 이 게임엔 챔피언만 조준이란 기능이 있어요 그건 젤리한테 안 됩니다 어 아 갔는데 이거는 아니 유미는 뭔데 아 너무 놀라서 갈고리 잘못 썼네 아니 저거 땡기면 뭐 내가 갈고리 쓸 줄 아나? 맞으면 맞았지 그러진 않아 내가 맞고 죽으면 죽었지 어 나이스 좋은데? 이 진짜 잘 썼다 뭐야 어 아 성공 어 아니 아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아니 같이 치다가 어? 어? 응 못 나가 카미리아 오 오 좋은데? 근데 그거 R 있는데 제약되었습니다 아니 아니 나는 각 보고 있었는데 에코 그럼 바로 선 줄 아네 그렇게 나온다 네 네 근데 준 게 아니고 사실 못 먹은거예요 말은 똑바로 해야되는 거라서 이 자식이 누가 여유부리래 이 녀석아 즐거운 먹방시간 쨘한 아니 이게 안 죽어? 아니 근데 솔직히 카밀 정도면 나름 천력이네요 진짜 제일 최악이 피오라에요 피오라 피오라 진짜 티아밀 없으면 어우 답도 없어 진짜 아니 말하다가 텔 늦게 써봐 여기 싸는 일 없잖아? 잡을 수 있지? 와우 멋있는데? 아 또 이거 내가 못 참지 이거 내가 제일 잘해 슛! 어? 들켰다 어? 도망가야겠다 어? 선수 교체? 하 응 여기 갇히면 뻗터만가 또 호로랑 조조됐는데? 비트메 7 하하하하 아니 죽 아니 죽 정거장 죽은 처음 보는데? 왜? 벨코드가 잘했다 겟릿 어 이게 오랜만에 와도 이 실력그래프는 안 놓치네? 어떡하지? 벨코드가 잘한다 벨코드가 잘한다